지금 남자친구랑 몇 년 됐어요? 1년 조금 남았어요 1년 근데 싸우면 둘이 장난 아니겠어야겠다 싸우는 적이 없어요 없어? 네가 항상 져? 그럼 남자친구가? 둘이 되면 이제 박는 거네 아 그래요? 근데 둘이 결혼 얘기가 나왔어? 네 근데 뭐 때문에 고민하는 거야? 행복하지 못할까 봐? 자신이 없어서 어떤 자신? 결혼하자는 여자친구는 계속 있었는데 제가 싫다고 싫다고 근데 그거는 잘한 거야 어차피 일부 정사를 못할 사주 팔자니까 일찍 가면 응? 근데 우리 아기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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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싶냐? 너는 시시카 지금 가고 싶은 마음도 지금 백이 아니잖아 네 그치? 근데 이제 나이가 응 너 배우는 거 없어? 지금 응 아무것도 안 해? 지금 지금 원래 뭐 하고 싶었는데? 저는 미술 했었어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떤 미술? 응 그냥 그냥 대학을 그쪽으로 나왔어? 네 아니 대학까지 생각만 했는데 응 대학은 그쪽으로 못 갔어요 그냥 가까운 근데 너 신점은 봐봤니? 아니요 응 처음이야? 근데 우리 지금 앞에 있는 우리 아이는 응? 어 나이는 지금 서른다섯이지만 너의 이런 생각하는 테두리 응? 생각하는 주머니 그 다음에 모든 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이에 보선 좀 어려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점을 보거나 이런 이런 신점 응? 선생님들한테 점을 볼 때 신을 받아라 너는 신이다 이거 하면 안 돼 이해했지? 뭐 내림을 받아라 가물은 많긴 많지만 불릴 아이도 아니고 받을 아이도 아니다 라고 그러시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근심 부모님들 사이가 근심이 많았다는 얘기야 엄마 아빠 둘이 한집에서 사시니 아니 아빠는 돌아가셨어 응 부모님의 부모 자리가 근심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편하지가 않으셨다는 얘기야 네가 쭉 자라면서 이해했어? 그로 인해서 네가 살면서 트라우마 트라우마가 좀 많아요 이해했어요? 아니야? 어? 응 좀 예외인한 면은 응 근데 있잖아 점을 볼 때는 어? 너 나 맞춰봐라 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왜냐하면 점사는 네 생각을 끄집어내고 네 지금 현재를 끄집어내서 하는 건데 네가 있잖아 팔짱 깨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네가 얻어가는 거는 없을 거라는 얘기야 이해했지? 너는 신축년에 응? 새로운 것을 응? 얻고자 왔어 맞아 아니야 네 한마디 신년운세를 보고 신년에 잘 살아보고 네 거를 지금 결혼을 이 남자랑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로에 서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결혼할 마음도 없고 완벽하게 100을 놓고 보자면 한 60? 응? 60? 이 남자가 싫은 거는 아니야 어? 그 다음에 직업도 그냥 적당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마땅히 할 것도 없고 어? 하고 싶은 것도 없어 사실은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남자랑 혹시라도 어? 잘 맞으면 결혼을 해볼까 하는 생각은 없지는 않아 네 그게 한 50% 60%야 뭔 얘기인 줄 알아요 네 근데 내가 보니까 둘 다 고집이 너무 세 그보다 너가 더 고집이 세 사실은 응? 이 남자가 너한테 소 손해 본 듯해 항상 응 응 신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아이 자태는 똑똑하고 뭔 얘기인 줄 알죠? 네 똑똑하고 사회성도 엄청나게 좋은 아이고 말주변도 굉장히 좋은 아이야 어? 오히려 우리 지금 앞에 있으신 분이 말주변이 없어 네 수끼도 없어 이해했지? 네 그래서 오히려 얘가 오빠 역할을 하고 있어 맞아요 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본인이 이 남자하고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남자를 생각하면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해야 돼 이해하셨지? 네 너한테는 응? 조금 넘치는 아이고 이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혼을 안 해야되는게 맞아요 이해하셨지? 네 그 얘기는 뭔 얘기냐 너가 아직 나이에 비해서 철이 돌들었단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지? 내가 너한테 올해는 키워드를 하나 줄게 응? 키워드를 너가 많이 움직이는 거는 못해 아가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게 별로 없어 어? 아니야? 맞아요 어 뭐를 하다가 보면 중도화차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그래 안 그래 그치? 어? 그래서 너는 올해 응? 무슨 자격증이라도 하놨다 이해했어? 너를 싫어 말하는 얘기야 왜냐면 네가 지금 이 상태에서 결혼을 해버리잖아 얘가 나중에는 3,4년 있다가 어? 너한테 그만 못살겠다는 얘기를 해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얘랑 할 때는 배우작감은 아니에요 응 왜? 너한테는 좋겠지만 이 아이한테는 내가 손해라 그랬어 왜? 뭐를 보고 사주를 보고 왜? 이 아이는 성격이 굉장히 고든 아이야 이해 있어요? 네 아니야? 맞아요 기고 아니야 근데 지금 너한테 한마디로 코 꼈다 응 어? 네 왜? 네가 지금 내 앞에서는 순진한 척 하고 있지만 너 굉장히 여우잖아 어? 어? 아니야?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어쨌든 얘 앞에서는 너 나한테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하고 있지만 얘 앞에서는 여우 아닌 여우거든 이해했지? 네 그래서 신축 연애는 결혼이 아닌 이해했지? 너한테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해했지? 그래서 1년을 그렇게 하고 나서 어? 36, 37까지 애한테 머물러 있을 때 이해했지? 어? 그때 가도 늦지 않아 근데 이 아이는 33살 때 이별 수가 들어와 이해했지? 그러기서 너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나이만 먹게 된다는 얘기야 콜 네 어? 궁금한 거 만약에 그럼 제가 걔랑 헤어지게 되면 또 다른 남자가 생겨요 생겨요? 네 너도 알잖아 아니 결혼까지 갈 수 있는 네 남자는 또 생겨요 어? 남자 생겨요 걱정하지 말아요 본인도 알고 있는 걸 나한테 왜 물어보니? 어? 지금도 이 남자랑 있어도 너한테 대시하는 사람 없니? 어? 있지? 네 어? 근데 나한테 왜 물어봐 어? 얘 나이가 좀 어 저울질을 하잖아 니가 이 사람이 괜찮까 저 사람이 괜찮까 저울질을 하잖아 솔직히 아니야 결혼하게 되면 응 이혼 안 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라고 나도 노력해야 되지 않냐 인의 노력 없어? 어? 인의 노력 없어? 그치? 응 인의 노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 어? 네 생활 습관 생각 가치관 아직 어리다고 아직 아이야 어? 이제 스물일곱 살 철든 아이 스물다섯 살 철든 아이 이 아이들보다 어떨 때 때로는 어리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 니가 아주 생각이 끝이 스물한 셋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뭐 응? 솔직히 네 나이가 어디가 어디가 생각하는 게 서른이 우빈이니? 양심상 얘가 오빠 노르다고 했는데 얘가 어른 노르 응? 달래고 뭐하고 이거 하자 저거 해볼까 이거 어떨까 그거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얘인데 오빠 노르 하고 있네 그치? 아까 올해는 기술 배우자 이해했지? 결혼은 아니다잉? 잘 되었네요 네 많이 들어 가야죠